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적으로 옥셋업입니다 그래서 공이 오른발 안쪽에 놓이는 거죠 그런데 이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챔질, 챔질 그래서 챔질은 V자 챔질, 저처챔질, 그리고 꺼꺼챔질이 있다고 지금 스테이지 5 라인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챔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저처챔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골퍼들이 골프를 정말 즐기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챔질은 저처챔질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투어에서 잘 뛰고 싶고 샷을 잘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챔질은 이 꺼꺼챔질인데 이 꺼꺼챔질은 정말 준 프로 아니면 프로 지망 70대를 안정되게 치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저처챔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서둘러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골프가 굳이 서둘러서 스코어가 확 올라가 버리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저처라는 동작은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딱 저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동작 같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농구할 때 쓰는 스냅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두들길 때 우리는 모두 이 스냅을 씁니다 그런데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절대로 손목 쓰지 마세요 삼각형으로 가세요 이러한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목을 쓰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처 스윙 기준으로 꺾어 스윙은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지만 저처는 이렇게 젖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꺾어는 사실은 위로 올라가는 이 백탑 백탑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보통 이 꺾어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이제 저처 스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운탑으로 갈 때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백스윙 탑 갔다가 또 다운 내려올 수 있는 그 탑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운탑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다운탑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저처 동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처는 진짜 무서워요 여기에서 딱 젖히고 이런 식으로 때리면 저한테 그래요 옥 선생은 이 기계도 살살 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가 나가냐라고 할 때 그 핵심 비법은 비밀은 저처에 있어요 지금도 137 나왔거든요 여기서 큰 스윙 안 하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때리면 지금 스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 안 떴겠지만 이것도 지금 한 134 정도 나와요 저처의 기준은 챔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젖히는 척을 하면 안 되고 손목이 완전히 아 아 아 걸릴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왼손이 꽉 붙들고 있으면 꺼꺼가 개입이 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왼손이 그런데 왼손은 그냥 잡는 둥 마는 둥 하면 얼마든지 저처를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그런데 꽉 잡으면 이렇게 세워져 버리고 그냥 놓으면 그래요 그때 왼팔을 펴려고 해도 저처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공을 놓고 치면 너무 머니까 오른발 안쪽에 옥셋업을 놓고 여기에서 스퀘어 페이스 만들어 놓고 오른손으로 젖혀서 살살 옆으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 젖혀 할 때는 앞으로 쳐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저 박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젖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사이드 히팅을 하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젖히고 바닥을 꽝꽝 찍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덜 젖히잖아요 젖혈을 내가 지금 잘 젖히고 있는지 못 젖히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잘 젖히고 있으면 쫙쫙 소리 공 하고 땅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땅이 나잖아요 그건 아직 덜 젖혀진 거예요 그리고 탑볼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땅으로 박으려는 의지가 적은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젖히고 땅으로 꽝 꽝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박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젖혀 하고 이렇게 땅으로 박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다운블로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블로우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골프를 처음 배울 땐 다운블로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젖혀 때려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젖혀 박어예요 젖혀 박어 그래서 젖혀는 똑같고 그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샷 스킬에 따라서 젖혀 박어 젖혀 때려 젖혀 올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젖혀 박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박는 거 그럼 임팩트가 뭔지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때릴 땐 박을 수는 없잖아요 뽕샷 나니까 그래서 젖혀 때려 하면 이렇게 옆으로 때리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젖혀 올려 하면 이제 상향 타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젖혀 하고 이렇게 올려 하면은 공을 높게 칠 때 치는 타격법인데 이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시리즈 있잖아요 처음에 대괄우로 해서 옥스윙 써 있는 그 영상 그리고 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뭐 쇼츠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모조리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리즈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거를 소개하기 때문에 뭐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7까지 있어도 이 내용은 정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게끔 가격대도 12,000원으로 지금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정말 골프를 쉽게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테이지를 쭉 같이 병행을 하시면 훨씬 더 단단한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스윙 실전적으로 배우는 이 재생 목록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거를 굉장히 랜덤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젖혀를 계속 이 손목이 뒤로 완전히 젖혀져서 아하 아프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요 저는 영상 제작하는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 혼자 다 하니까 제가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이렇게 세우는gang 하고 있네요 OF스윙마스터 이병옥